여러분 안녕하세요 투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한 봉지영상을 좀 보러 왔는데요 제가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물원과 함께 필리핀에 가서 채집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제 현행법상 이제 외국건충만처럼 못 들었는데 제가 그런게 진짜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직접 채집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생생하게 자연에서 어떻게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네 그런걸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은 데일리식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 남기듯이 찍을거구요 그렇게나서 또 종류별로 파충류 파충류 절지류면 절지류 곤충이면 곤충 이런식으로 파트로 나눠서 찍을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인도네시아 채집계도 한번 찍었었는데 인도네시아 채집계는 진짜 가깝게 찍었어요 이럴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가면서 좀 이상한 식으로 찍어가지고 이번엔 좀 더 재밌고 제대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오면 일주일에 한번씩 스트리밍을 할 계획인데요 한 일주일에 잡은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을거고 그 일주일동안 기록을 스트리밍에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상의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와서 더욱 재밌는 영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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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